안녕하세요. 바림소리입니다. 한국 단편 소설 미스터 방 채만식 주인과 나그네가 한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사람 백주사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을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즘, 의기, 자문,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속고 하늘이 바로 돈짝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내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놈이 아,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할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지에 흥,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를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이 연방 그 퉁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삼십도는 넉넉 삐뚤어진 코를 벌심 벌심 해가면서 그레 쌓는 것이었다. 내 참, 이래봬도 응, 동양삼국물 다 먹어본 방삼복이오 청어를 못하나 이럴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술은 참, 맥주가 술임낸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씹이를 하거나 괄씨를 한다면 당장 그 라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란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최선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쥐 상호의 대추 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의 빈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를 한다. 아, 백상도 좀 드슈.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지는 오랬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며칠이시지? 값술생 마흔여덟 아닌가. 그럼 나보담 열한 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허허허.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신 걸 보게. 건조백이시지.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십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깎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 부득이한 경우면 무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인이 술 드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객히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근뻐근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고 나이련이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5대조가 호조 판서를 지냈고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십이촌이 땡땡 군수요 그 십이촌의 아들이 만주국 땡땡현 땡땡촌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지만 아무튼 두 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 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땡땡 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꼬를 내렸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시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치나 혼란스런 백주사에다 대면 미스터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방의 증조가 타관에서 떠들어온 명색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울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아비가 집신 장수였다. 70에 고로롱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울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이었다. 그러나마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사리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 삐뚤이 산복이었다. 물론 낫 놓고 기억자도 못 그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삼십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사리만 하고 다니던 코 삐뚤이 산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석이 간데없는 부모에다가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이 열두 해 전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인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퍼뜩 고향을 돌아왔다. 10여 년을 저의 말마따나 동양 삼국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팽색은 헤어진 양복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적 삶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에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 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한 게 짊어지고 신기료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에 행길에 가앉아 신기료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십여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자전 1호구먼 아범은 집신 장수 자식은 구두 깊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던감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코 삐뚤이 삼복이었다. 흥, 개구리가 올챙이쩍을 생각 못한다더니 달칙한 놈, 고얀 놈 백주사는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붕괴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 삐뚤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 안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가지고는 갓은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주사는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탄복도 아니지 못하였다. 코비뚤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주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 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요.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다. 다만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이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 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 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 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듬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워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 아파 이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처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런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했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다. 진,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 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옌병월, 그놈의 경제계는 다 어디로 가 돼졌어. 독립은 울아진다고 독립을 헌담. 석양 때 신기료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 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 진저, 떳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국리를 하다가 저곳 때에야 한 줄기 석왕을 얻었다. 총총이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고 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옥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석푼 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에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명정 구두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창갈이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5대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늦이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써 괴짝맨 신기료 장수보다는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차리고 막 나서려는데 간반부터 통통 부어 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안이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대로 돼요. 이게 벼란감 미쳤나? 요 망나나 반해가지고는 1억허구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야? 응?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고 가지 거젓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단 내 인제 돈 벌문 정말 처벗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주리 떼 랭길년이.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겨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 종로로 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소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일어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수러 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기웃거리면서 다시금 How much?만 찾는 것을 기회에 좋을 시라고 삼복이가 나지기 30원 하여 주었다. 획 돌아다보더니 Oh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하늘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 장수 코비뚜리 삼복이 미스터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에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가량에 거짓 매일같이 미스터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개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방은 언젠가 수천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Two thousand year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방은 서슴지 않고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잔스럽던데 어째서 양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의 분류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안잡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다 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의 것을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방은 S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에 정비례해서 미스터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마오기는 S소위의 통역이 되고 사흘 후였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런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시방 주객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은 앞은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 있는 바 아니요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 있는 바 아니요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방은 실내의 장식 같은 것쯤 그다지 관심할 줄은 아직 몰랐다. 처음엔 식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친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 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밀려껏 자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탄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을에 따로 뿌듯한 봉투가 들었곤 하였다. 미스터방의 신기료 장수 코 삐뚤이 삼보기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다. 주인 미스터방이 백주사의 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들다가 오이 기미코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애꾸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대답.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정종 있지? 층계 밟는 소리가 나더니 퍼머넌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좁은 이마에 이어서 애꾸눈이 나오고 분바른 얼굴이 나오고 원피스 입은 커다란 저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 양말 신은 두리 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고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 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준다. 어디? 그러면서 바다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만 원이야? 하고 소절수를 다담이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어루? 울어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부라마타다. 백만 원 하나는 냉겨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만 원이야? 옌병얼 자식. 내가 엔피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이 자식 경종 쳐봐라. 종종 따끈하게 대와. 날도 산산하고 하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내의 폐물을 장만하였다.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만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땡땡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지카다비 8켤레, 빨랫비누 3개짱,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 원어치 옆연내의 폐물과 만 원어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변 고울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자긴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의 백은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이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어?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모어 길바닥에서 신기료 장수를 한다던 콧비뚜리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친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옴출어듬을 느끼지 아니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험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새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비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 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 우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 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뼉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 앉히고 항복 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지퍼고 세간 쳐부순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시다방 염려 마쇼 미스터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백 명이고 천명이고 들 끌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의 연상하면서 미스터방의 손목을 둠쑥 잡는다 백골 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쇼 자 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요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 다 제발이요 미스터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다 미스터방이 그 걸쭉한 양칫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뱉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애쓰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우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다 에구머니 놀라 즐겁하였으나 이미 뱉어진 양칫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 폭포로 내려 쏟혀 웃으면서 쳐드는 애쓰소위의 얼굴을 정통해가 좌르르 유 대불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애쓰소위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데 갈겼더라고 여기까지 한국 단편소설 미스터방이었습니다